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민평영자리를 소형평수인 60제곱미터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별 아파트 착공 비율을 보면 지난해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27.5%로 전년보다 6.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60제곱미터 이상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고분양가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보면 전국 1인 가구 수는 지난 3월 1,002만여 가구로 사상 처음 천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대구, 경북도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21년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2037년 전국 평균을 넘어선 뒤 격차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 지역 고령에 1인 가구가 많은 경북은 이미 전국 평균을 넘어선 지 오랜데요. 경북 역시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1인 가구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요. 2016년부터 5년간 대구의 1인 가구 증가 비중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지만 청년층이 5.8%포인트 증가해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폭이 컸고 경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유통업계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CU는 컵과일, 반병와인 등 소용량 상품을 잇따라 내놨고요. GS25는 유명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간편식을 확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로 소포장 한우 세트를 마련했고 롯데백화점은 일부 지점에서 반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가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빈곤과 고독사, 신체와 정신 건강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영양협회 조사 결과 1인 가구에서 비만과 고도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고혈압, 제2당뇨병 등의 위험도 1인 가구가 아닌 가구에 비해 각각 1.26배, 1.29배가량 높았는데요. 외식과 배달음식 등 지방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빈곤율도 심각합니다. 1인 가구 사회보장수급 실태를 보면 1인 가구 빈곤율은 47.8%로 전체 가구보다 17.9%포인트 높습니다. 노인 가구 빈곤율은 청년과 중장년층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의 1인 가구 실태조사나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홈캠 설치, 안심 귀가 서비스 등에 그쳤던 대책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서울에서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1인 가구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대전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도 1인 가구 포털을 운영하며 신체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서구가 2022년 대구 최초로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해피 파트너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구 남구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늘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오롯이 설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2인, 3인 등 다인 가구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